이럴수야! OK의 야심작이 나왔다! 처음처럼 OK 청년 정기예금!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4.21%에서 3.71%! 원하는 기간만 맡겨도, 처음 금리 그대로! 어? 아무 때나 다 빼도 되겠네! 우와! 면충이나 올라가는 거야! 어, 여...긴... 아주 편안해 보이네! 겨, 겨기 이상한 낙서 없어! 여긴 없네, 아니지요? 일단 여기서 초장님이랑 강씨를 기다리자! 그렇담! 혹시나 침대는 내 거야! 어? 에? 이건... 여긴 형이 지내고 있는 방인 게 분명해! 근데 옆에는 누구지? 맨! 이것 좀 봐! 우와! 예쁘다! 맞아! 형은 어릴 때 별을 참 좋아했었어! 저 사진도 그렇고... 사실은 형도 나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! 저 별은 유독 튀어나와 있네! 야! 뭐야! 응, 별로! 필라툰 46화! 이구르르 자별! 뭐야, 이 귀여운 생명체는? 귀엽다네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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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밸드X는 별로! 에잇! 어디 위대하신 은메님 이름을 함부로 인어 올라? 형은 날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! 과연 그럴까? 이 생각 완전... 개념! 스트라이크! 스트라이크! 맞으라고! 어? 목갈비, 천장 다 깎아졌잖아! 맞으라고! 맞으라고! 어이, 시뻘건 놈! 너부터 훌은냄님 성에서 좀 꺾어줘야겠어! 으으으! 한 번 더! 또! 2 2 3 2 분명 알카! 으음! 깨우미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쯤도 들어갈 수 없어! 양불이 손ome랑 버티는군! 다시 하나! 더 크게! 빠져버린 손들로! 서로 기미로 갈 순 없어! 으음! 이야아아아악! 야, 눈부셔! 야, 너 어디 갔 거야! 도와줘, 깨워! 아 깨우면 또 이제! 짜루! 싹딱구! 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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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가. 으악. 자꾸나 피터리보이마. 이때다. 자쯤엔 필살. 당근딴끔. 켈란 캡처. 따끔따끔 차별은 혈사탕에 저장. 와우. 달콤해. 어? 저건 뭐지? 구독, 알림 잊지마